네 그리고 5번 환자의 지인이 2차 감염을 통해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9번이 되었구요 10번 11번 환자는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이 경우는 국내 최초 3차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1차 감염은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얻은 거고 2차 감염자는 바로 직접 감염이 된 것이구요 두번째 2차 감염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 감염한 3차 감염자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일 12번 환자가 또 확진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국인입니다 49세 중국인 남성이구요 관광가이드 업무 중 일본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12명의 환자가 확진이 됐구요 2010년 1월 1일 점심 현재 4번 환자 뭐 위중 혹은 뭐 사망설 돌았지만 현재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명의 환자분들은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요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위에서 경계로 높인 상태구요 세계보험기구 에서는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섯번째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인병원체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2019 2019 ncov 이구요 최초 감염보고는 중국에서 2019년 12월 12일 날 됐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 수산물 도마의 시장 일대입니다 전세계 공식 현황은 2001년 9시 기준으로 해서 감염자는 총 11,947명이고 사망자는 259명 치사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발생국가 지역을 보면 총 2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도 있구요 중국 태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 순위입니다 그리고 발생의심 국가 지역은 총 38개국입니다 각국 감염자 현황표도 보면요 중국이 가장 많아서 11,791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나무 위키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캐스터 관련해서 중국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환자 증례보호 그리고 여러 환자를 종합한 환자군 연구 보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며칠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너로 메디슨 의학학술제에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적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425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 분석 결과 나이는 중앙값이 59세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가 많구요 56%가 남성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발병한 55%가 화난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했었는데요 그 이후 1월 1일 이후에 발병한 경우는 8.6%만 관련했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 대 사람 간 감염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잠복기라는 말이 있죠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이 말의 의미는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 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등의 인체가 노출된 후에 증상이 혹은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425건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2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5% 실내구간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보면 5.2일 기준으로 해서 4.1일부터 7.0일 그러니까 4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많다는 것이죠 나머지 5% 나머지 5%의 경우는 4일 미만이나 7일 이후인데요 100명 중에 약 95명까지는 최장 12.5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파력을 나타내는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게 있습니다 R0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2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감염력이 있다는 거고요 1보다 낮게 되면 감염력이 좀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잠복기 이 동안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기간 동안에 과연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2020년 1월 27일에 증상 나타나기 전 감염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 전염 확인이 되었고요 잠복기에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감염자의 비말, 특히 기침이나 재책으로 인한 침방울이 있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다른 상대방에게 튀겨서 호흡기나 눈, 코, 입에 점막으로 침투되면서 전염이 됩니다 통상 거리는 한 2m 이내에서 감염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공기 중에 떠 있어서 전파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파력,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기초감염재생산수 세계보험기구에서는 이 논문이 바로 직전 논문 나오기 전까지 1.4명에서 2.5명 정도로 봤는데 이게 비교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5사인 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계보험기구에서 0.4에서 0.9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이 대표적인데 슈퍼 전파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실전이 이갑보다 커서 대략 2.7에서 3.9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30날 란셋이라는 유학채널에 또 보고된 중국 구간에서 발생한 99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50명의 환자가 반수정돼서 만성질환 병력이 있었고요 증상은 가장 흔한 게 열과 기침입니다 80% 이상에서 나왔고요 호흡걸러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30%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근육통, 두통, 인육통, 콧물, 흉통, 설사 등은 적은 빈도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감염 병력이 있고 2일에서 14일 사이에 잠복기 후에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나타나면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확진은 바로 검사를 통해서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실시간 역전사 중압효소 연쇄 반응 보통 리얼타임 RT-PCR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해서 정확하게 확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아까 7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가거든요 이걸 시행한 후에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 검사를 시행하는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1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월 31일부터 6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역전사 중압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홍콩에서 환자의 바이러스를 추출한 후에 표면 항원 일부로 인플레이자 백신을 변형시켜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과 함께 손을 자주 씻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은 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요약을 해보면요 전파력 기초 감염 재생산 수 근거에 의하면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스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낮고 우리나라 2015년 당시 메르스 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르스는 지역사회가 아닌 주로 병원 내 밀접 접촉자 간 감염이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에서 밀접 접촉자 간 감염으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한 입국 전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률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 보호가 안 되는데요 현재 약 2.2%입니다 비교해 보면 사스 같은 경우는 10% 메르스는 35%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낮고 이번 폐렴 환자의 5 내지 10% 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그리고 초분까지 계절성 독감 계절성 독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0.01% 정도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되죠 예전에 조리독감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향후 일주일 내외 발생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는 등 예방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가능하면 또 정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늘 전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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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elievable 제가